저녁은요? 먹었어요? 이것 좀 먹어봐요. 내가 누나 먹이려고 초밥 사왔어요. 밥을 먹어야지. 새우초밥? 아 고마워. 맛있다. 많이 먹어요. 왜요? 상황이 이런데도 이게 너무 맛있다는 게 신경질이야. 아니 먹어야 엄마도 찾죠. 우리 엄마 나 때문에 침당한 걸 거야. 네? 내가 우리 엄마 속 많이 썩였거든. 반다는 결혼도 하고 영지에 떠날 때도 옆에 없었어. 내가 엄마 필요할 때만 찾았지. 영장 엄마가 나 필요할 때는 내가 옆에 없었어. 이 가게도 내가 엄마 둘러 산 거야. 모든 엄마만이 믿고 있었는데 아 그 줄이 다 끊긴 심장이야. 아이 설마 누나 때문에 나갔겠어요. 우리 엄마 돌아올까? 그럼요. 돌아와요. 근데 너 은근 듬직하다. 네가 있어서 많이 위로가 돼. 그래요? 역시 남자는 여자를 보살펴 줄 때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.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요. 내가 또 사다 줄게요.